먹방 전쟁, 이 전쟁터에 아이돌계 먹고쓰 제가 왔습니다 찬성 이 비주얼은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? 이거 진짜 2인분이에요? 대박 이거 웬만큼 잘 먹거든요 저만의 전략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음식이여 내겨오라 맛이 지가 막힙니다 음 술 마시면 배가 고파지니까 나 좀 적응한 것 같아 먹으면서 다 안 먹을 거 생각하면 돼지라는데 안녕하세요 돼지입니다 게임 오버 내가 일쌤 출발